드림캐쳐 여러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드림캐쳐 두 번째 방문이에요! 네! 첫 번째보다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때요? 전혀 안 편해졌어요! 뭔가 계속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편한 건 혹시... 쫌 맨 것 때문에 안 편한 건 아니예요? 혼자 한 번 술 못 씻고... 너무 없죠, 해가지고요! 조금 좀 풀으셔도 돼요! 두 번째인데도 이렇게 떨려요? 오히려 더 아니까면 떨리나? 첫 촬영 때 저희가 바로 떨어졌잖아요! 솔직히 그런 큰 기대는 없긴 했는데 좀 약간 슬픈 차가 있죠! 사실 그래도 우배연에는 좀 즐기고자... 왜냐하면 너무나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오늘 아침에 딱 라인업 보고 아, 오늘도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글렀구나! 우리 드림캐쳐 두 번째 출연인데 목표가 있어요? 딱 1승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불 켜지는 거 빡 포기! 근데 죄송한데 아까 얘기할 때는 그냥 즐긴다며요? 즐기는... 아니, 아니 어쩌면 이렇게 슬픈 마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확이네? 자, 우리 드림캐쳐의 1승을 저희도 응원하면서 오는 무대 들려보겠습니다! 예! 맞은 날씨가 이렇게... 우리 드림캐쳐의 2승을